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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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네 물이 아주 유리할입니다 유리할 저쪽이 캠프가에서 바르고 낚시를 하시네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고기도 먹네 고기도 먹네 이야 경관이 보통 좋은게 아니네 고기도 먹네 기가 막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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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 수정같아 물이 조금 더 더 남아뒀려고요 이를 mayor 수정같은 땅 수정같은 땅 경호 고기 프로님이 돌아가신다면 사찰이 도입 고춧가루 삼겹살에 모기도 굽고 나방도 굽고 다 굽고 모기장 큰거 쳐야되는데 저는 모기장 큰걸 갖고와가지고 나방도 꼬서 먹으면 되겠네 옆에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님들 캠퍼역까지 아래 밤에 한번 랜턴을 끼고 뜰채를 가지고 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힐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있는지 일단 뜰채를 가지고 한번 계곡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아우 날 바래가 그냥 엄청 달라져네 고기는 낮에 보니까 고기는 많이 있는데 뜰채로 건질 수 있을까 또 잡혔습니다 랜턴을 들고 그냥 지금 휴대폰을 목걸이 해가지고 걸었거든요 한 손에 뜰채를 들고 와라 와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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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두 마리 어우 두 마리 어우 두 마리 잡혔습니다 두 마리 이야 이 불을 밝히니까 얘네들이 막 몰려오네 야 여기 뭐야 퉁가리도 있네 퉁가리 이야 이거 퉁가리 있습니다 퉁가리 이거 뭐야 오 오 오 퉁가리 퉁가리 있거든요 어디로 갔어 야 이거 퉁가리도 있고 있는데 어우 엄청 빠르네요 이 모래머지하고 퉁가리 퉁가리 엄청 빠르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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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야 여기 밑에 있는데 이야 여기 모래머지 있거든요 어디로 갔지 여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장면이 여기 있는 장면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장면이 여기 있는 장면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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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